찬리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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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고막 찢는다! 고막 찢어! 왜 나를 포기했는지 이젠 알았어 정말 로자 목소리다 로자 목소리다 로자 목소리다 로자 목소리다 왜 남자가 이렇게 돼? 그녀를 네가 정리했다고 말할 때 한 번쯤 널 의심했다면 오늘의 이런 실패는 없었을 거야 흔들리지 마 너밖에 없어 네 얘기 거짓말이라도 난 생생한데 나 몰래 지금껏 그녀를 만난 거야 이젠 필요 없어 모두 잊어줄게 천사표 이별은 없잖아 너만을 기다리는 인형을 아냐 어차피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차라리 잘 된 거야 이별은 명명한 선택이여서 예아 예아 헤이! 다같이 줄넘은 소리줄라! 예아 우와 귀여워 이 수첩 속에 그녀 사진을 봤을 때 한 번쯤 널 의심했다면 오늘의 이런 실패는 없었을 거야 미안해하며 돌려준다던 네 얘기 거짓말이라도 난 생생한데 내가 몰래 지금껏 그녀를 만난 거야 이젠 필요 없어 모두 잊어줄게 천사표 이별은 없잖아 너만을 기다리는 인형을 아려 어차피 넌 나를 사랑하지 않아 천안이 잘 된 거야 이별은 평범한 선택이어서 이젠 필요 없어 모두 잊어줄게 천사표 이별은 없잖아 너만을 기다리는 인형을 아려 어차피 넌 나를 사랑하지 않아 천안이 잘 된 거야 이별은 평범한 선택이어서 Yeah! 샤빠르 투비도 샤빠르 투비도 샤빠르 투비도 샤빠르 투비도 샤빠르 투비도